띠다 띠도독 띠이 바르리도 띠디디디루 띠디루 띠디루 많은 BJ들이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사장님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BJ 연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장님 안에 들어서 먼저 드세요 일단 여기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경독님의 명령자뽕 따라따란따 따라따라 따라따라 넓은 외관 따라따 따라따 맛있는 음식 따라따 따라따 축구사랑 사장님 따라따 유준수 현대중공업 17번 따라따라 따라따 따라따 아 넓죠 여기에 아휴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뭐니뭐니 해도 휴지는 땡큐죠 예 휴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휴지는 땡큐입니다 휴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I'm sorry but I can't 아니죠 무조건 땡큐죠 그렇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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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여러분들 여기 완전 BJ룸이네 형들 여기 완전 BJ룸이네 형들 여기 완전 BJ룸인데 보세요 형들 오시면 철구님 형들 보이시나요 BJ분들 많이 오시거든 펌프리카님 계시고 어 몰라 이분 누구지 어 누구지 형들 여기서 형들 오 박형식이 있고 형들 여기서 아프리카TV 최고의 BJ이죠 그렇죠 최고의 BJ 바로 예 접니다 작년에 제 모습 그렇죠 보이시죠 BJ현수 작년에 와서 찍은 겁니다 예 실패했어요 이때 반을 남겼죠 반퐁했습니다 어 그렇죠 자 갑시다 이제 여러분은 장기 예 어 매운 짬뽕이랑 네 김밥이랑 그 우유같은거 우유있어야 돼 예 우유도 예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옷을 다 벗고 아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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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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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60 36 win 그런 형들 형들 형들을 많이 아줬어 형들 아우 드디어 왔다. 벌써 냄새? 아직 안왔어. 아직 안왔어. 수업 좀 달려봐. 아직 안왔어. 아직 안왔어. 저희가 앵글을 아 긴장된다. 아 긴장된다 벌써. 무조건 우유를 먹고 해야 돼. 우유를 살짝. 완뽕한데 우유 없으면 아예 안 돼. 아이고 랑이 또 10억 신다. 랑이랑이랑 님. 별풍선 10억 감사합니다. 출발. 풍 받아서 반땡하자. 야 너가 나와야 반땡하지. 아. 아. 아 나 좀 달려주셨는데. 너무 안 아파야? 아. 왜 이렇게 우동 국물도 매운 거 아니야? 난 아예 숙기가 돼 와라. 응. 아. 아. 아 월지 긴장된다. 벌써 긴장된다いてる거야? 시간지 걸어야지 시간 걸어야지 시간 걸어야지 시간 몇 분? 20분? 당연히 시간 걸어야죠 시간 20분은 어떻습니까 형들 어 형들 시간 20분 20분은 가야지 형들 현재 시각이 1시 42분 20분? 20분 콜? 사망할 법 20분 20분까지 20분 20분? 가오 없어 이 새끼야 내가 무슨 가오 해야지 가오는 무슨 닌진이 무슨 팬들 일단 추천 가실자도 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형들 업 너무 없다 업 200개대만 하자 지금 시청자 380명인데 업이 없어 형들 20분 20분 형들 실패하면 우리 미션 가신 우리 유포시 형님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응 추천 감사합니다 자 시간 측정 한번 합니다 완벽하게 해야지 아 아 긴장된다 아 아 쉽지않고 당장 아 아 긴장된다 이거 형들 제가 김밥은 시켰는데 김밥은 상관없어요 짬뽕만 완뽕입니다 양이랑이랑 김 별풍선 10억 감사합니다 출발 완뽕 가즈아 형들 무조건 접어요 응 휴지를 좀 많이 세팅해야지 형들 짬뽕은 짬뽕 기준입니다 짬뽕 기준 롱셔나 비교 안되지 매운건 짬뽕 기준 근데 미션 보세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미션 거시는 거에 대해서 무릎 안 보러 가고 아직 건빵분들은 사실 우리가 또 풍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 그래서 건빵분들은 음 보증풍 100개 받고 어 미션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의 신용돈이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하도 한테 반거래 하더라도 어 10%놈도 어 보증금에 돈 묻고 가는게 그게 관례인데 안 그래요? 어 저 한번 실패했었는데 아 음 보도형 어서 오시고 아 아 음 음 음 음 음 화세구나 화세다구나 보증금 보증금 베끼는걸 해야지 형들 일단 그 사이에 추천과 질찬 업 형들 시청자 450명인데 업이 지금 156 6개가 뭐야 지금 아 음 척이 남았다고 형들 업 한번씩 갚을텐데 그럼 여기서 업 한번씩 형들 업 안하시면 나중에 저랑 똑같이 생긴 딸로 할겁니다 어 형들 아 본중보고 실패하면 환불되죠 그럼요 그럼요 형들 업 안하시면 저랑 똑같이 생긴 딸로 할거에요 쌍둥이라 아시겠죠 제가 꿈에서 공격할겁니다 뒤에가서 아시겠죠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야 쫙 됐는데 네 얘 꿈에서 공격합니다 응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아 근데 좀 긴장된다 이거 제가 왕뽕 한번 실패했거든 한번 아 옷 안하시면 나이트 룸 잡았는데 40만원 주고 룸 잡았는데 처음에 제 얼굴의 머리 긴생머리 그다음 여자 제 얼굴의 머리 단발머리 그다음 여자 제 얼굴의 머리 투블럭 그다음 여자 제 얼굴의 머리 염색머리 그다음 여자 제 얼굴의 삽발 나온 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추천 누르세요 아 나한테 갈 일 없다고? 아 못한 데 추천 누나고 아 진짜 긴장된다 아 진짜 긴장된다 아 진짜 긴장된다 형들 일단 추천과 질착 오만번씩만 더 형들 질착하시면 이렇게 즐거운 방송 재밌는 방송 항상 알람을 받으시면서 보실 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짬뽕을 좀 비즈얼 한번 보여드려봐 비즈얼 한번 쓱 보여드려봐 예 형들 매너채팅 하시면 아시겠죠? 재진이 매너채팅하시면 진짜 뒤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전차 2컵부터 드세요 형님 작년보다 더 많이 쉬신 거 같은데요? 아니야 똑같아 형님 앞접시기 없나요? 2개만 얘기해 홍합도 건져내야 되니까 재진이 매너가서 아시겠죠? 매너채팅 안 하시면 재진이 매너가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형들 일단 안한다 내 옷 잡고 아 상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드시면서 현수씨가 보여주는 모습은 리액션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매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시면 국물은 드시지 말고 면만 드시고 가시면 딱 좋아해요 상희 형님 혹시 여기 왔던 분들 중에서 먹다가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많이 있죠 이건 뭐 국물을 드시면 속이 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물을 못 드시게 하죠 화이팅 아니 상희 화이팅이 아니거든요 상희 지금 화이팅이 아니고 지금 박수 한번 져주세요 완풍 맞습니다 올해 첫 완풍을 기대하면서 올해 첫 작년에 왕복 몇 분 하셨나요? 15분이요 1년 분은 몇 분이 있나요? 상희랑이랑 님 별풍선 10억 감사합니다 출발 가즈아 10명 이상은 다 했어요 혹시 bj 중에서 성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있어요 저분 누구죠? 인하짱 우왕 우왕 아 bj 우왕님이랑 핫셋 이 아가씨랑 저희는 이름이 핫셋라서 너무 잘 쳐먹을까요 아마 성공하겠습니다 네 저입니다 작년에 왔습니다 상희 김밥도 좀 부탁드릴게요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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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홍합은 먼저 드세요 형들 이거는 형들 먹는데 또 불편하니까 홍합은 홍합은 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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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형들 시가 많잖아 전체 합시다 아이 급해요 형들 아이 진짜로 홍합은 빼야지 먹는데 걸리잖아요 홍합 껍데기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모습도 낭이랑이랑 님 별풍선 10억 감사합니다 출발 완봉 실패 시 입수 가냐고 입수는 빡세고 아이 그래 좀 좀 할만한 걸로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 풍을 제시하시면 전 그만큼 합당할 리액션이 갑니다 입수도 어떡해 염 염 ulen 홍합 다 건조 öl 펴 술 før 형님 일단 시내 선택이다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하기 전에 이렇게 풍 쐈으니까 뭐라도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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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내 선택이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발박스러워 쳐드려야지 아이고 아 아 랑아 같이 포함해서 해준 거야 랑아 아 불금될 건데 아 아 아 김밥만 왔잖아 아 이 친구의 Sunshine 형 훈련해 누구중 다음은 사저로 네 하이사들 지금도 owner 출발 그리고 수학 사저로 예 사람 면은 먹으면 해 면은 먹으면 해 면은 먹으면 해 면에서 묻어지면 안 됩니다 면은 우유 한 모금씩 먹어야 돼 아 면 먹으면 안해 면까지는 이게 면은 괜찮은데 식도의 국물 문제야 음 음 아 아 낙채이 시원해 아 뜨거 낙채는 건지 없어 아 낙채이 시원해 아 낙채 아 낙채 아 낙채이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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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낙채이 시원해 돼지 와 와 와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일단 며 건더기 다른데 와 이거 시원 식도가 너무 타들어갔는데 와 이거 아닌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일단 먼저 이거 사장님이 계속 사장님 송봉이 먹히나 혹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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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채 또 웬만하니까 아 으흑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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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흑흑흑 하응 와우 와우 오무역 국물이 매워 국물이 맵고 뜨겁거나 국물이 얇아 국물이 얇아 뜨거워서 차가운 데서 몰라봐 국물 뜨거우니까 차가운 데서 국물은 식혀 국물은 listen 국물은 너무 뜨거운 중 국물은 무고 Ан트 국물은 별로 안 맞냐 국물은 안 맞냐 국물은 아신데 음 맛있어 음 하나도 안매워 하나도 안매워 옥수수수프야 이거는 아 달다 음 달어 음 아 너무 달다 왜이렇게 달지 이거 왜이렇게 달지 이거 옥수수콘 아 달다 음음음 아 이거 옥수수수프다 이거는 이건 된장국이야 이거 된장국이다 이거는 어 된장국이야 이거는 다른 재료들은 다 준비를 하는데 너무 달다 이거 달지 이거 아 진짜 단데 음 달어 음 달다 엄마가 저 김치찌개 감사합니다 음 김치가 너무 다네 음 달다 달아 음 아 너무 달다 음 초코박 왔네 어 자유시간인가 어 핫브레이크인가 아휴 아휴 음 아휴 아휴 초코렛이네 음 초코렛이야 이거는 가나 초코렛 음흥 아 달다 아 아 라면 꿀물 음 라면 꿀물 남은 국물이다 남은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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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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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우영이 먼저 주세요 네 육포시님 별풍선 800사업 감사합니다 출발 육포시님 안하나 형 청계가 아니냐님 있어요 감사합니다 육포시님 별풍선 78억 감사합니다 출발 육포시님 감사합니다 육포님도 감사합니다 몇병항 Kern 육포시님 별풍선 78억 감사합니다 출발 육포시님 별풍선 40억 감사합니다 출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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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아 아 잠시만 이런데도 성공했습니다 아 아 괜찮으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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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먹고 토하나요? 예 다들 드시는 분 중에 10명이라고 치면 8명으로 토하되요 그렇지 한지 없어요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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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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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martia random 회사님 별풍선 18억 감사합니다. 출발 형들 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형들 형들 이거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형들 면만 드시고 하세요 이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꼴 납니다 랑이랑이랑님 별풍선 10억 감사합니다. 출발 현수 일 안하고 나한테 올려고 머리 썼네 아휴 형들 감사합니다 형들 형들 이거 형들 이거 형들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면은 면까지는 괜찮아 면은 괜찮아 면도 매운데 면은 형 형 형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길동 명홍 짬뽕 새해 첫 왕복했습니다 코 풀고 오는 눈 닦는 모습 이럴때 펭갈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럴때 펭갈방 없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코 시원하게 떨리네 한번 더 시키면 이 새끼야 드실래? 이럴때도 펭갈방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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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아직도 매워 앞으로 해가지고 야들 나가서 먹은게 신의한 수였다 인정? 나지마 인정 들고 나가서 먹은게 신의한 수였어 부싱놈감사 선생님 아아 실지 성도SM 의지 야방이 비지역사 이 정도 해야되지 마라놈 correspondent 대표두우 안녕 랑이랑이랑님 별풍선 10억 감사합니다. 야 출발. 고과들 완벙까지 많이 하더니 별풍 안 쏘고 어디 도망갔냐. 아 풍니 언니 강태풍 형님이시죠? 형님 어서오세요 출발. 말자태풍 형님. 7,000원이야. 휴지스트. 휴지스트. 형님 불태웠습니다.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랑이 유리. 휴지스트. 신길동 매운 짬뽕 완벙. 성공. 성공. 갑시다. 갑시다. 진짜 이거 못 먹으신 분들은 아 매운게 얼마나 맵다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건. 여러분들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먹더라도 면만 먹어. 국물은 먹지마. 진짜로. 면만 먹어야 면은 괜찮아요. 어. 휴지는 땡큐지. 여러분들. 신길동 매운 짬뽕 올해 첫 완뽕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첫 완뽕 맞죠? 네. 그렇죠. 토한건 안쳐요? 아 토한건 안쳐요? 네. 토한건 안쳐요. 원래 다 먹으면 괜찮가요 이거? 아니 그런거 없어요. 아 그러면 저는 완뽕이 아닌거네요? 네? 완뽕이 아닌거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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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토한건 완뽕 아니에요. 대박. 야구에도 완뽕이 있으니까 저는 완뽕 말고 완뽕으로 해주십시오. 완뽕. 됐습니다. 인정 안해주시네. 완뽕 쓴 정도로 완뽕. 완뽕 말고 완뽕 정도. 완뽕 말고 완뽕 정도. 완뽕. 잘먹었습니다. 크흠. 여기다. 통화한번 잠깐만. 잠깐만 야 근데 R230님 진짜 제대로 튀었나보네 여기서 어? 제대로 한번 튀었나보네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냥 매워 그냥 매워 존나 매워 그냥 세상 끝도 없이 매워 어 진짜로 형들 어? 세상 미워 마초 마초 맨 I've got to be a macho I've got to be a macho macho man I've got to be a macho Oh macho macho